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그게 공약 아니었습니까? 그리고 그동안 국무총리나 전임 비서실장이나 다 선을 그어왔는데 언제부터 분위기가 바뀐 겁니까? 아주 최근까지도 여권 고위 관계자는 TV호선에 제2부속실은 생각은 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설치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전했습니다. 특검 대응과 관련해서 실무 차원에서는 여러 플랜 B들이 거론이 됐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가기는 어렵다는 뜻이었습니다. 결국 최근 며칠 새 바뀐 걸로 보입니다. 그렇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. 그래서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따로 좀 물어봤는데요. 핵심은 공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국민이 원한다면 접근법이 바뀔 수 있다 이런 겁니다. 기본적으로 공약을 어기는 것에 거부감이 컸던 윤 대통령도 이번에는 생각을 달리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. 이 부속실 설치를 검토해보자고 했답니다. 저는 궁금한 게요. 얼마 전에 나왔던 얘기 중에 총선 이후에 특검을 수용할 수 있다 이런 방안들이 검토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쏙 들어갔어요. 이거는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건가요? 좀 정확하게 보면 야당이 넣은 독소조항들을 다 제거한 특검법을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고 총선 이후에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이제는 말씀드릴 수가 좀 있는데 지난 12월 중순쯤 여권 핵심부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검토됐던 것도 사실입니다.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추대 직전 특검법에 대해서 악법이란 걸 전제로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요. 그리고 이를 총선 후 특검으로 연결시킨 보도가 나와버렸죠. 당시 윤 대통령은 이런 방안에도 부정적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. 여기에 여권으로서는 일종의 카드가 먼저 도출되면서 없던 일이 된 걸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렇게 본다면 이번 기류 변화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지금 3주째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까? 지난달 15일 네덜란드 순방 기국 이후에 잘 안 보이는데 사실 지난달 29일에 공식 일정은 하나 있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절을 찾아서 오찬을 했을 때 참석을 했습니다. 그런데 영상이나 사진에는 이렇게 전혀 노출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특별한 행사나 일정이 잡힌 건 없다고 하는데요. 아무래도 특검법 등의 논란을 의식한 걸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여권 관계자는 김 여사 본인도 이런 논란으로 심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We?